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이승효의 상승철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피엔스는 무작위 게을러 제목부터 재밌겠죠? 오늘 재밌는 얘기 해드릴 건데 아 지난번에 캣스 선생님이 올렸잖아요 거기 선생님이 노래 불렀다가 그거 보고 이제 학생들이 상담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겨주기 시작을 해가지고 잠을 못 잤네요 그래서 입술이 지금 막 트고 있습니다 아 피곤하지만은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해야지 뭐 근데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6평 끝나고 나면 진짜 엄청 온단 말이야 그때 와가지고 또 선생님 조졌습니다 이러지 말고 빨리 와가지고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선생님 괜찮아요 여러분들 들어와 들어와 이러면 이제 선생님 같이 하는 다른 선생님들이 선생님 자꾸 그렇게 도발하시면 애들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답변 거 다기 너무 빡셉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해야죠 그게 우리의 일이니까 자 시작해보자 우리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올라가고 올라가고 자꾸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꿈이 실현되는 인간을 리얼라이즈 되는 순간까지 자 사피엔스는 무작위계율로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들 사피엔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우리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르죠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 인간을 부른 어떤 그 종의 이름이죠 자 인간은 말이지 어떻게 지금의 인간이 될 수 있었는가 지금 뭐 지구상의 인간이 지금 벌써 한 80억 명 정도 되나요 뭐 2080년 되면 100억 된다는데 아 인간이 지금 너무 많아 물론 인간보다 더 많은 그런 종들도 있긴 하지만은 인간의 그 인류의 문명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해 가지고 약간 그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지구가 뭐 지구온난화에다가 환경 파괴되고 문제도 많긴 하지만 어쨌거나 인간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있죠 그죠 우리가 많이 흔히 들어보는 거는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거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 근데 또 인간만 도구를 쓰는 건 아니고 뭐 다른 동물들도 머리도 좀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인간은 이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또 똑똑한 삽천재의 삽코스들이 이제 연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중에 이제 이런 분이 계십니다 유발 하라리라는 유명한 인류학자가 쓴 책 사피엔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인간이란 거는 이런 거지 라고 하는 되게 두꺼운 책인데 표지도 예쁘고 이러니까 선생님도 이제 집에 책이 있는데 책 이제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앞부분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앞부분 읽어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자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책 광고 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읽어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유발 하라리 미스터 하라리 유발 씨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되게 대담하고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뒷담화를 하는 동물이다 뒷담화 뭔지 알죠 뒤에서 막 얘기한다는 거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책에서 그래서 인간들은 그 뒷담화를 통해서 허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상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그게 집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분 이분 뭐 그냥 그 유튜버 아니고요 이거 진짜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마어마한 자료들을 조사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선생님도 이거 보고 기가 막히다 인간이라는 것을 뒷담화로 정의를 하다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러네 인간은 맨날 뒤에서 막 조자조자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도 이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어쨌거나 인간은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제목이 이제 사피엔스고 그 사피엔스에 대한 얘기인 건데 이제 미스터 하라리 말고 또 유명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단 말이야 그분이 이제 누구냐면은 미스터 효라리라고요 미스터 효라리 씨가 계신데 인간의 정의를 게을러 인간은 정말 게으른 존재다 자 효라리 누구냐 바로 이 친구죠 그렇죠 나야 엎어져 있는 미스터 효라리 저 여기 있습니다 미스터 효라리 여기 보면 여기 백이도 지금 같이 이렇게 자빠져 있습니다 백이라고 또 우리 귀여운 고양이가 있어요 선생님 그 페이지 선생님 그 페이지가 있잖아요 선생님들마다 선생님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선생님 안내 쫙 있고 밑에 가면은 뭐 염순이 백이 보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자 한번 보시는데 왜 이리 졸리냐 아 졸려요 인간은 그냥 가만있으면 그냥 자빠져 있고 싶어 그냥 인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염순이도 게으릅니다 염순이도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맨날 염순이 지금 여기 이륙기야 이륙채 꺼내 놓고서 요즘 여기서 이렇게 자빠져 맨날 이렇게 자빠져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효라리 씨는 이제 게으름 게으름설 게으르다라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인간은 게으른 존재다 근데 물론 진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보면은 뭐 이렇게 tv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대단하신 분들은 이제 야 니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정신 공격 하시면서 정신 공격이래 정신 교육 하시면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부지런해야 돼 이러면서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침형 인간이란 책이 나왔는데 내가 그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무 싫어해 어느 정도를 싫어했냐면은 나는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이제 수학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 처음에 이제 제수종합반에서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제수종합반은 여러분들 아침 일찍부터 가잖아요 학교처럼 그래가지고 막 7시에 일어나서 가야 되는데 내가 그때 진짜 7시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을 때도 정말 괴로웠는데 이제 군대니까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몸도 막 너무 피곤하고 이랬는데 또 강사하는데 또 아침부터 수업을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가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내 친구한테 야 내가 말이야 아침부터 이러고 7시까지 간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야 너 고등학교 때 1교시 끝나고 모의고사 1교시 끝나고 막 억울했잖아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어 내가 그랬었나? 그랬었는데 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늦잠 자가지고 모의고사인데 1교시 끝나고 수학시간부터 가가지고 수학 문제 푼 거예요 아 그 정도로 나는 진짜 게으른 사람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느 정도냐면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아주 어렸을 때 그 진짜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계획표 동그라미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 아날로그 시계처럼 이렇게 계획표 만들어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하고 이렇게 막 계획 세우잖아요 요즘 그런 거 안하나? 요즘 다 이렇게 패드로 플래너로 하겠죠 근데 선생님 때는 이렇게 손으로 그려가지고 계획표 그리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계획표를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어 내가 안 지켜줘 진짜로 그래서 내가 깨달았죠 한 5살 때쯤 깨달은 것 같아 아 나는 계획을 못 지키는 인간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플래너 같은 걸로 선생님이 안 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아예 무계획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또 아 강의를 이렇게 계획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침에 잠도 충분히 자야 되는 사람이고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강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원래 그렇잖아 그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본다고 이게 내가 게으른 인간인데 애들한테는 야 니네 수능 공부하려면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야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자지마 막 이러고 맨날 막 그랬어요 야 집에 가서 니네 복습을 해야지 어떻게 복습을 안 하고 올 수 있니 니네 대학 안 갈 거야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 이런 정도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제 뜨끔해지는 거지 잠깐만 나도 어렸을 때 못했는데 심지어 나보다 더 공부 못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학생들인데 그게 될 일 없잖아 그리고 이제 선생님도 지금은 내가 이제 욕은 2일이니까 열심히 하지만은 그래서 뭔가 운동을 배운다 그러면은 운동 열심히 처음에 이제 막 의지가 막 넘치죠 그래서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럼 집에 가서 또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운동하는 거 집에 가서 뭐 이렇게 푸쉬업만 하루에 100개씩만 해도 막 몸짱 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되냐고요 그게 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되면은 유튜브에도 올려가지고 막 조회수가 몇백 많이 나오죠 막 100일 동안 턱걸이 했더니 몸짱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보면 우리가 다 알 것 같지만 참 안 되죠 안 돼 게을러요 우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책 쓰고 그럼 이제 그 얘기 듣고 있으면은 그렇군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썩어먹었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할 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스스로 괴로운 학생들이 참 많아 아 내가 지금 등급이 수학이 4등급 5등급인데 왜 이렇게 공부하기가 싫죠? 나 지금 재수하는데 지난번 수능 망했는데 지금 3일 공부했더니 하기가 싫어 이러면서 선생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못 살아 왜? 인간은 게으르기 때문에 고양이도 게으르고 그냥 다 게으른 것 같아 사피엔스가 그냥 게으른 종이고 안 게으른 사람들이 뭔가 되게 좀 특이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 그래서 게으른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선생님이 강사로서의 관심사입니다 상승철학 01에서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시작은 무조건 컴팩트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 이제 수업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선생님 그 강의 특징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자동 복습 얘기를 한단 말이지 나도 옛날에는 야 니네 백지 복습만 진짜 잘해도 공부 누구나 잘할 수 있어 다 알려줬잖아 외우란 말이야 복습 좀 해 막 이랬는데 복습이 될 리가 없지 그치? 게으르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아주 급진적으로 바꿔서 학생들은 복습을 하지 않는다 할 수 없어 나는 그걸 요구하지 않을 거야 이게 생각을 그냥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강의를 계속 그냥 듣기만 해도 자동으로 복습되게 내가 강좌 구성 같은 거를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선생님이 그전에는 조금 아무래도 1, 2, 3등급 학생들 위주로 아니면 진짜 최상위권 위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그 마인드가 바뀌고 나서 선생님이 이제 강의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 캐스트에서도 이게 보여드렸지만은 1등급, 2등급도 물론 30% 정도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3, 4, 5등급 심지어 6등급 그 이하의 학생들까지 선생님 수업을 듣고 따라오면은 성적이 오를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이번 상승철학의 사실은 뭐 핵심인 거예요 걔는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럼 이제 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뭐 내 수업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쓰면 좋겠냐면 계획을 제발 무리하게 세우지 마세요 계획을 제발 무리하게 세우지 마 그냥 여러분들 지금 딱 계획 세운 거 있지 겨울방학 계획 세운 거 그거 다시 짜 다시 짜고 딱 반만 하세요 반만 한다고 계획을 세우면 그거에 반을 할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반에 반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그것만 해도 성공이다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은 계획을 이만큼 세워놓고 하다가 중간에 스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씨 안됐네 이러면서 아 조졌네 이러면서 이제 또 또 다른 거 시작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책은 점점점 쌓여가는데 지수함수만 맨날 하고 거듭제국근 하다가 아이고 또 1년이 갔네 이런 학생들이 진짜 얼마나 많니 수투 같은 경우도 적분은 가지도 못해요 진짜 그런 학생들 상담 정말 많이 해 선생님 제가요 공부를 하긴 했는데 적분은 아직 못했어요 아니 왜 적분을 왜 못하냐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있으면 가야지 선생님 기준으로 기초개념공사 같은 거 수투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길어 5일이면 보는데 그냥 5일 봐가지고 끝을 내야지 끝을 내야지 아니 여러분들 웹툰이나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맨 뒤에 완결 안 보면 답답해가지고 미치잖아 끝까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왜 중간에 자꾸 수업을 하게 되느냐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하 니가 계획을 넣어서 그런 거지 난 잘해 뭐 이런 사람 있으면 오케이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소수 있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보면은 거의 90% 이상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계획을 못 지킬 정도의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정말 초반에는 막 무리해가지고 와 이렇게 가다가 일주일 있다가 안 되기 시작하고 한 달 있다 안 되기 시작하고 혹은 진짜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겨울방학 때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막 지쳐가지고 허덕허덕 되면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더라고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도 있냐면은 선생님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서울대 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내가 이제 종합반에 있다가 단과로 처음 딱 수업을 했을 때 그 학생이 이제 외고에서 이제 전교 1등 같은 공부를 되게 잘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내가 무료특강 같은 걸 이렇게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지고 들렀다가 수업을 듣고 선생님 수업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들을게요 이래가지고 그때 내가 이제 처음 강사 시작했으니까 막 한 명 놓고 하고 두 명 놓고 하고 이럴 땐데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소문이 나잖아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몇 달 지나니까 막 각 학교에 전교 1등들이 막 갑자기 다 모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부터 강사로서 이제 되게 좀 그 동네에서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인강의 전 얘기에요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한 여름쯤 지나가니까 얼굴이 거의 흑빛이 되더라고요 정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잠을 안 자면은 얼굴 색이 안색이 되게 안 좋아하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얘 얘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어쨌든 수학 잘 보고 서울대를 갔어요 서울대 가고 나서 야 서울대 가도 괜찮을까 막 얼굴이 너무 흑빛인데 이랬었는데 몇 달 있다가 얼굴이 아주 멀쩡해져가지고 아주 예뻐져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왔더라고요 어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은 진짜 너무 좋지 너무 좋아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은 막 6등급이었어도 1등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사람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부를 원래 많이 했었던 학생이니까 괜찮은데 공부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되잖아 근데 갑자기 선생님 저 이제 공부 시작할 겁니다 저 노베이스지만 이제 시작할 거고요 이제 수능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은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달에 개념 다 끝내고 2월 달에 기출 다 끝내고 이런 계획 세무는 어떻게 된다? 조져버린다고 선생님이 그때 노래 부르면서 얘기했잖아 조질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찾아오게 되면은 어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한 명 한 명 오게 되면 나도 되게 진지하게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고 아 얘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넌 잘못이 없어 너의 계획이 잘못됐어 너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니? 계획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개론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계획을 일단 무리하지 않게 세우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획을 자주자주 중간에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계획 써놓고 쫙 갈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안 되잖아? 그럼 안 되기 시작할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지 아 어저께 안 했는데 그럼 이제 하루 정도는 괜찮아 아 어저께 안 한 건 오늘 하지 뭐 하루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자꾸 누적이 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중간에 뭔가 막 이제 그때부터 막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또 내가 진짜 대학을 가는 게 내가 행복한가? 막 이런 쌉소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분명히 한 달 전만 해도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 전 스카이로 갈 겁니다 의대 갈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수학 9등급인데요 저 의대 갈 겁니다 막 이렇게 패기 있게 막 이렇게 왔다가 갑자기 한 달 뒤부터 막 딴 생각하는 거야 내가 대학이 전부가 아니잖아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쌉소리를 한다니까 나 근데 그건 왜 그런 거야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계획을 잘못 세웠는데 그 계획을 수정할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막 자기를 스스로 비난을 하기 시작하거나 사회 탓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이씨 이놈의 사교육 이놈의 입시에도 다 망해버려라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계획을 수정해 나가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계획을 막 지금 6개월 후에 한 6개월 후에 여러분들이 수학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데 6개월 후에 무슨 문제집을 풀고 있을지 그거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럼 말이 안 돼 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뭐 안 했으니까 계획을 넣어서 놀았으니까 그냥 아이 뭐 괜찮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진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지 냉정하게 봐서 아 그래 내가 계획을 이렇게 세우긴 했지만은 나 요만큼 하고 보니까 계획대로 안 되네 계획대로 안 된 이유는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문제점이 뭔지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해결부터 하려는 거야 무조건 성적부터 올려야 돼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을 때는 오케이 내가 6월달까지 요걸 다 끝내면은 나는 계획은 1등급이야 이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지난 케이스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왜? 가다 보면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피곤하기도 하고요 아 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이렇게 막 노트 정리 막 착착착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학원을 선택을 했는데 학원이 여기가 집중이 잘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독서실도 바꿔야 돼 그래서 중간에 여러가지 상황태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다 변수를 고려해가면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왜?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니까 AI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도 착착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승의 상승철학 03 사피엔스는 무지하게 게을러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호모 사피엔스라면은 너무너무 당연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뭐 유발하라리도 아니고 그냥 효라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 말에 틀렸을 수도 있지만 거래도 한 번은 여러분들 좀 새겨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끝!